아 칫솔 샀어요? 아 괜찮네 그럼 아무것도 안사고 양심적으로다가 아무것도 안사고 시키면 내가 개쪽을 줄나 그랬는데 칫솔 사셨구나 그럼 우리 칫솔이 좋아요? 나한테 돈만 밝힌다고 하지 마시오 사람은 기부의 테이크 나는 여러분들한테 똥 빠지도록 개구생해갖고 나는 만원짜리 하나 팔아먹는 것 뿐이니까 아셨쇼? 휴 가자! 휴 가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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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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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멈추지 못해 희생이 아니라 남극적 희생이 아니라 믿음의 맘으로 자식이 신고했어 내 품에 안쪽으로 가 희생이 희생을 안겨 죽을 수 있어 희생이 아니라 난 기대 희생이 나한테 다 묶어 난 거야 난 기대 다아가게 다 묶어 희생이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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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즐거운 것보다도 제가 즐겁습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환호하는 그 모습에 제가 더 신이 나는 것 같아요.